눈이 내리는 밤에 산책을 하다 나뭇가지 위에 살포시 앉은 눈꽃을 보고 머랭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수변이에요. 오늘은 집콕놀이로 오레오 머랭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온 베이킹 키트라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세트로 다 들어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차세하게 나와있답니다. 이거는 14,500원인데요. 저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리워플을 깔고 5,000원 쿠폰을 받고 9,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머랭 쿠키 만들기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달걀인자, 설탕, 소금, 레몬주스를 넣고 머랭을 쳐주세요. 깍지를 넣은 쌀 주머니에 완성된 머랭을 넣어주고 치트를 깔고 키세스 모양으로 머랭을 짜주세요. 머랭 쿠키 반죽 위에 오레오 쿠키를 뿌려주어요. 예얼된 오븐에 2시간 구워주어요. 바삭하게 씹히고 사르르 녹아버리는 머랭 쿠키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보세요.